내용은 참 단순해 보이는데 담아진 의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답답한 마음으로 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21장 앞에 20장 끝부분에 보면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이 뭐죠? 재단에 관한 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앞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드릴게요 20장 2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뭐를 쌓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뭐를 드리도록 돼 있죠?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줄이라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인이라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인이라 여기 재단 쌓는 방법이 제사드리는 수단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는가 하면 번제와 화목제,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설명이 20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종에 관한 첫 번째 규례가 종에 관한 규례가 소개돼요 그런데 왜 이게 쉽지 않을까 우선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본적인 개념을 허무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절서부터 작은 작은 설명을 드러나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죠 2절을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 이전에 히브리인들은 누구의 백성들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팔린 거예요? 그렇죠? 네, 팔렸어요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뭐가 될 것이며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를 승낙하시고 인정하셨다는 얘기일까 그럴까요? 자, 지금 이 히브리인들의 오랜 세월의 정체성은 누구였습니까? 끔찍한 칠흑의 역사 400년 동안 뭘로 살았죠? 바로 그 노예로 살았어요 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얼마나 지독스럽게 고통스러운 신분인가를 이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의 가슴 한복판에 본성적으로 만들어지고 생성된 DNA가 자유를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6년 동안 봉사를 하거든 7년째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자유하도록 돼 있어요 놔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 여기에 법규로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6년 이상 영원히 종살이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라도 기본적으로 돼 있는 이들의 관습 속에서 제도적으로라도 틀어막기 위해서 규칙과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세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써주지 말라 그랬어요? 써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죠? 하나님도 이혼을 허락했지 않느냐 표면적으로는 그렇듯 보여지지만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여성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여성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고 여성을 내쫓을 수 있는 별의별 항목들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밥 먹다가 돌을 씹었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나가 가능하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신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남성 중심의 관습과 사회에서 여성을 경시하는 것을 기본 라인이라도 틀어막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줄 때는 최소한 이런 항목에 해당할 때만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이혼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팩트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혼 허락했지 않느냐 부득불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는 어쩔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기본적인 법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가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런 이런 조항 외에는 이혼증서를 써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사실은 써주라는 말이 그렇듯이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종에 대한 법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나 종의 제도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경우를 한 군데만 우리가 들춰보자면 뒤로 두 장을 넘겨서 신명기 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 넘겨야 되겠네 신명기 23장 23장 띄워주세요 자막을 제가 이거 안 드린 것 같은데 찾읍시다 23장을 열어서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찾았으면 아멘하십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온다는 곳을 택한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네, 자 여기 잘 보신 이것도 신명기 법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이 도망한 종은 원칙적으로는 붙잡아다가 돌려주는 게 왜? 사유지산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뭐 하지 말지니? 압제하게 하지 말지니 이 말은 뭐냐면 그를 종이라고 탄압하지 말고 너랑 똑같은 수준과 차원에서 한 이웃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원형이 어디에 나와 있죠? 바울에게로 도망간 오네시모 기억나시죠? 오네시모의 근본 원리가 여기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이 종살이를 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다는 것은 아직 종살이의 기간을 채웠다는 얘기일까요? 안 채웠다는 얘기일까요? 안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채운 건 6년이라는 법규가 있는데 법규를 어긴 거네요? 아니죠 그랬을지라도 그를 붙잡아다가 되돌려주지 말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 공동체 이웃으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종과 노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를 고안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죠 고안한 분도 아니고 창안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이미 벌어져 있는 주정의 관계에 노예들을 묶어서 주인의 탐욕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존엄한 한 인격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착취하는 이런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법규를 만들었다고요 승인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시 추리국기 2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뭐가 되게 하죠?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이 단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근본적인 본 마음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만일 상전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러니까 준 아내도 여성, 노예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돼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사실 저도 여기서 많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총각으로 들어갔겠죠? 주인이 번성과 노동의 안정을 위해서 그 노예에게 여성을 제공한 거예요 그 사이에 생산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기간이 다 됐어 그러면 사람의 본성과 인지상정상 나갈 때는 이 아내와 그 사이에 난 자녀를 당연히 이 노예의 몫으로 이해를 해서 데리고 나가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상전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 갈등은 누구에게 옮겨간 겁니까? 남자 노예에게 갈등이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옳겠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재판관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요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이 상전을 사랑해서 남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자녀와 아내 때문에 상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주종의 관계에 살던 이 양자가 갑자기 사랑이 샘솟듯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종은 스스로 영혼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 자녀와 아내가 함께 떠날 수 없기에 스스로 귀를 뚫어 확인을 받고 주인의 즉 상전의 영혼한 종이 될 것을 맹약하고 확증합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이 본문을 며칠 동안 쭉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사랑의 종이 된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유인이 된 그 자유인은 잘못된 겁니까? 6년이 다 채워져서 7년째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간 사람은 주인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고 훌훌훌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규의 한 축을 이루는 원리예요 그러면 그 자유인은 잘못된 걸까요? 그 자유인이 왜 잘못된 겁니까? 원래 묶여있던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상전을 사랑해서 영원한 그 상전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묶여버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분별력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 오늘날 영적인 생활에 요즘 무슨 노예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현실과 이것이 무슨 괴리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스토리가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의 글도 보고 다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해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몇 째를 보시냐면 37장 띄워주세요 창세기 37장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발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팔았어요 팔다라는 말이 마카르 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절을 보시면 3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같이 찾읍시다 이거 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39장 1절 요셉이 이 본문은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요셉이 이끌려 아까 팔았죠?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요셉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죠? 팔았어요 그리고 보디바른 그 사람들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그럼 정확하게 요셉은 지금 무슨 신분이 된 겁니까? 종이 됐어요 종 노예가 된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는 이 거대한 애굽 대제국에 무슨 자리까지 올라가죠?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세기 몇 장을 보시냐면 47장을 건너뛵니다 47장 장세기 자막이 있어요 자막을 봅시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건 지금 애굽 사람들이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토지와 자기들의 몸을 누구에게 사달라고 그럽니까? 요셉에게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반전도 있나요? 종이 되었던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종으로 삽니다 기근을 이용해서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몸을 사고 뭘 줍니까? 먹을 양식을 줘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뭐가 되리니?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요가 되니라 다음 절 요셉이 애굽 땅 자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업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다같이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네 여기서도 팔고 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다 사지고 그 사진 토지와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 되냐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바로의 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군데만 더 볼 텐데 추리국기 14장을 직접 찾아보세요 추리국기 14장 홍해를 앞두고 백성들의 유명한 부루지즘이 등장을 하는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추리국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배로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잘 보세요 이제 앞을 보십시다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이체는 간단해요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을 해서도 돌아가려 했던 시도가 정확히 세 번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두 번 더 있어요 한 번은 만나 앞에 섭니다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 섭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죠 애굽에 돌아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 상황을 커다란 영적인 이해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6장을 띄워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라 자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보십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유명한 본문 하나 47절 기억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느니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귀의 종이니라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추리국기 21장에서 종 되었던 자가 기간이 돼서 그 집을 떠날 충분한 법적인 권리가 생겼는데 스스로 메이고 묶여요 무엇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 종을 그 상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이게 과연 옳은 그림일까? 그러면 놔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니죠 아까 우리 신명기 23장에서 도망간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도저히 이 종살이에 대해서 한거를 하고 이 구력과 맹종의 시간이 내겐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도망간 종들이 있다고요 그런 종들은 도피처에 숨겨서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과 새로운 이웃을 형성해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그렇게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고 진짜 사랑하는 아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도망가야죠 그 속박의 관계로부터 자기들의 자녀를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빼내오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르는 이라? 의에 이르는 이라 자 다음 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다음 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음 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 왔느니라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같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한 규례는 커다란 영적인 도의 그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에 대한 추억과 기억과 그리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항상 그쪽으로 끌려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기꺼이 뭣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종살이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추리굽기 21장에 등장하는 이 종의 모습은 사실은 육신의 안전함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꺼이 상전의 영원한 종으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영적인 이해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옳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6년이 되면 7년째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 종에 대한 상태는 계속 묶이는 겁니까? 자유하는 게 원래 원하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자유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예요 그 자유는 누구에 대한 자유입니까? 진리와 의우와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자유예요 그런데 이 종은 육신적인 것 그것이 정말 우리 눈에는 피치 못할 어떤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상전의 안전과 먹거리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두려우니까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추리굽기 16장을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16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우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거기서 차라리 네가 말하는 그 여우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직도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에는 뭐가 아직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거예요 옛 것에 대한 기억과 추억, 향수 그 본성이 아직도 진멸되지 않은 아말렉이라는 실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유의 권리와 기한이 되었는데도 어떤 육신적인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영원히 귀까지 뚫어가면서 그 상전에게 소속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상태나 그 종의 상태나 일치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로마스 6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겠느냐? 육신의 종이 되겠느냐? 진리와 영생,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전 존재를 걸만한 가장 근본적인 싸움이에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 기로 앞에 서요 친구가 나보다 조금 한 걸음 더 앞서 잘나가면 늘 거기에 대한 비교당함과 자괴감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호우적거리고 자기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가치를 그런 것에 비교해서 무너뜨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저 친구보다 왜 이렇게 나는 늘 뒤떨어질까? 못할까? 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냐 그 말이 이건 아직도 어디에 메여 있는 거예요? 그쪽에 메여 있는 거예요 그쪽이 더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상전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귀를 뚫어버리는 이 노예처럼 그 자녀와 그 아내를 데리고 맞서서 싸우거나 도망을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유를 향하여 뛰어야죠 새로운 이런 부딪힘과 각오 없이 하나님의 의의의 종의 소속으로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분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분투가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거죠 이러다가 내가 쪽박 차는 거 아닐까? 안 차요! 안 차! 걱정하지 마세요 왜 쪽박을 차요? 그래서 쪽박 차면 아니 그런 법은 없어요 가정도 그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없어요 용기가 없는 거죠 통계를 내보고 비율을 따져보고 주판을 튀겨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그거 다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나는 의의의 종이 되겠다 이 분투가 우리 속에 항상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국기 17장을 건너가 보세요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요하인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디움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를 시험하느냐 다같이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은 아직도 이들의 무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인데 아직도 이들의 모든 실질적인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바로예요 의식이 아직도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예요 계속 영원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귀뚫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애굽의 군주예요 애굽의 상전이에요 바로예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혈연의 육신의 근본적인 주제로 우리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믿습니까? 데리고 싸울 각오를 하고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미 자유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격렬한 싸움이 기도 속에서 터져나오고 결단은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붙들기 시작하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